자 디바제시카와 함께하는 하루의 정말 표현 요거 두가지 또는 세가지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자 첫번째 표현입니다 go with go with 또는 go together 자 go with 또는 go together에요 근데 이게 여러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어디서 정말 많이 쓰이냐면 어울린다 라는 표현에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요 시카님 시카님 오늘 입은 이 브라운 셔츠 있잖아요 이 브라운 셔츠하고 오늘 시카님 눈이 브라운색인데 이거 되게 두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어 잘 어울린다 라는걸 여러분들이 매치 매치 유어 드레스 유어 아이 매치 매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거 말고 있잖아 약간 매치라는 표현을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셔야 되요 이렇게 go with go together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잘 어울린다 라는걸 정말 미국 사람처럼 표현하고 싶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제시카님 the brown shirt goes with your eyes w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이 매출한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go with 함께 잘 어울린다 라는 뜻으로 해서 the brown shirts go with your eyes go with 잘 어울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하면 goes well with your eyes 라는 표현을 써요 well 이라는걸 여기 쓰면서 그러니까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 거라는 표현이 됩니다 the brown shirt goes well with your eyes 이건 칭찬할때도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상대방한테 되게 칭찬을 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오늘 헤어 컬러하고 내 셔츠하고 되게 두개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 oh my god girls your hair color goes well with your shi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세요 여기에 es는 왜 붙여요 the brown shirts가 단수니까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brown shirts가 단수니까 goes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fit도 못쓰나요? 못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어울린다 매치, 매치 두개가 매치 잘 돼 이런 옷이 잘 어울린다 라고 할 때는 go with, go with라는 표현을 잘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와인을 막 시키제 근데 내가 와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요거 하나는 알아 뭐 드실 건데요? 아 뭐 여기 있는 뭐 해산물 요리 먹죠 아 근데 해산물 요리는 white wine하고 잘 어울리는데 요렇게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산물은 white wine과 잘 어울립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white wine은 해산물과 잘 어울려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거 쉽죠?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어떤 두 개의 물건이 잘 어울릴 때 두 개의 물건이 잘 어울릴 때 와인과 해산물이 어울려요 내 머리 색깔과 내 옷이 잘 어울려요 요렇게 해야 돼 자 참새 J님 seafood 더 seafood 아니에요 그 해산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해산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seafood를 쓰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게 이게 seafood가 단수가 되니까 go가 아니라 goes를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회로님 더 빼시고요 go라고 쓰신 분들 goes라고 고쳐주신다면 그러면 문장은 아주 쉽죠 요렇게 됩니다 seafood seafood usually goes well with white wines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언니는 왜 usually를 썼어요? 정답은 아니잖아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 그래서 seafood는요 usually goes well with white wines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근데요 but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요 그거는 좀 레드와인하고 어울려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스테이크는요 보통 와 레드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라고 여러분이 영어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채팅창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어떻게 될까요? 음? seafood 자 그렇죠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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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goes well with red wines 레드와인 오케이 베리굿 베리굿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크 usually goes well with red wines 근데 내 생각에 나도 여기 와인즈를 나는 마틀로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즈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white wine 이라고만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a bottle of white wine 마틀로스가 되는데 쓰이쓰 이건 내가 틀렸어요 white wine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음? 스테이크 usually goes well with red wine 이렇게 베리굿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의 together를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요 문장 하나만 읽어보세요 요거는 문장 하나만 읽어보시면 돼요 The purple tie and yellow shirt don't go together 두 개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세요 The purple tie and yellow shirt don't go together 음 두 개는 잘 안 어울려 go together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뒤에가 거의 끝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 문장 뒤에가 없고 너가 주어를 앞에 두 개 다 이렇게 붙였을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가지고 그걸 바꿔보면 Seafood and red wine 음... don't go together 이런 식으로요 문장의 앞에 주어가 두 개가 오면 저는 don't go together를 쓰고 A라는 주어를 넣고 go with를 쓰고 B라는 주어를 다시 뒤에다 목적어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앞에 두 개가 다 와버려 end로 A, B 주어 왔잖아 그럼 그냥 go together를 쓰는 게 훨씬 더 어색하지 않겠죠 The purple tie and yellow shirt don't go toge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나갑니다 여상한 문제입니다 눈이 반짝 뜨이실 문제입니다 이 문장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He has been going with her for a while 이렇게 했어요 음... 이 문장은 이거는 생각... 나는 분명 go with가 잘 어울린다 로 배웠어 그런데 어떤 미드에서 He has been going with her for a while 이래 이렇게 그는 그 여자와 어울리고 있다 요즘에 음... 요거는요 요 때 go with는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쓰고 이러면 요거는... 니앙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야 걔네 둘이 무슨 사위야? 오... He has been going with her for a while 이러면 둘이서 요즘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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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요즘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몸을 섞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정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썸만 타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약간 둘의 그... 관계가 약간... 어... 둘이 뭐 요즘 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꼭 뭐... 사귄다 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썸만 타는 거에도 국한되지 않고 둘이 잠만 자는 거에도 국한되지 않는 뭔가 있어 둘이 뭔가 쟤네 둘이 지금 맨날 맨날 문자하고 밤만 되면 둘이 막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He has been going with her for a while 이러면 섹슈얼리 하게 또는 로맨티클리 하게 또는 being in a relationship 하게 다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 요런 거는 또 이상하게 요런 용어는 까먹지가 않아져요 야 걔네들이 뭐 요즘 좀 뭐 있던데 He has been going with her for a while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쓰실 일은 없을 거 같으니 빠르게 지우겠습니다 빠르게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려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표현도 어렵지 않게 배워볼게요 이 표현입니다 자 voila! 영어로 break in 또는 break into break in break into 라고 합니다 자 break는 원래 깨다에요 break oh my god my phone is broken 내가 탁 들어 듣는데 이게 깨졌어 oh my god oh my god my phone is broken or the glasses are broken my screen is broke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거야 break in 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위기 분위기 깨는 거 아니고 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분위기 깬다기 보다는 누군가 두 사람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차선에서 끼어드는 거 말고 끼어들다는 같은 끼어들다인데 차선에서 끼어들다 라기보다는 약간 대화에 끼어드는 거 자 그렇다면 문장 만들어 봅니다 너 그거 알아? 너 이렇게 사람들 우리 대화에 끼어드는 건 정말 너 무례한 거야 한국말에선 무례한 거야 가 문장 뒤에 나오지만 영어에서 문장 앞에 나옵니다 도와드릴게요 it's so rude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 rude해 이거 너무 좀 예의에 어금 났어 it's so rude 뭐하는 것이? 하고 that 이하에다 써주면 되겠죠 it's so rude that you break in our conversation 끝 끝 it's so rude that 미국에서는 that 이하한 것이 루드하다 라고 표현해요 한국말에선 요렇게 요렇게 한게 루드해 라고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루드해 뭐가 루드해? that 이하한 것이 너가 break in 끼어들었어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에 끼어든 건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라고 얘기할 때죠 따라 읽어볼까요? it's so rude that you break in our conversation 따라 읽어요 영어가 들어요 impolite 도 되나요? 그럼요 it's so rude that you break in our conversation 이해 되죠 이해 되죠 오케이 talking 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our talking 이라고 해도 되죠 it's so rude that you break in our talking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여러분만의 단어를 자꾸 생각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편한 단어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죠 talking 이 편하면 talking을 하고 싶고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가져오는 예문들은 가장 흔한 말일 때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입에 잘 붙고 잘 편한 것들을 가져오는데 왜 자꾸 다른 단어들을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어쩔 땐 주는 대로 외우는 게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장 흔한 문장들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할게요 이찬아 어젯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 그래서 내가 경찰 불렀잖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 그래서 내가 정차를 불렀어 영어로 여러분이 쓴다면 자 말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채팅창에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멍 때리시면서 디바제시카의 답만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에 찬입했어 썸바디가 어떻게 할까요? 와우 베리굳 너무나 정답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있잖아요 선생님 Last night somebody broke into my house so I called the poli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젯밤에요 누군가가요 broke into my house because 집에 침입했어요 so I called the police 그래서 제가 경찰 불렀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은중이가요 I called the police 라고 하는데요 그게 먼저 올면 because가 와야 돼요 은중아 그러면 that이 아니야 여기서는 왜냐면 이유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가 경찰을 부른 그런 논리적인 관계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that이 아니고 because를 써야 됩니다 은중이 자 베리굳 제가 얼마전에 새로운 가죽 신발을 하나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가죽 신발이 너무 이쁜데 반면에 아직 새 구두라 가지고 가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죽이 너무 뻣뻣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많이 자주 신으면 가죽은 점점 늘어나고 부드러워 지잖아요 아휴 많이 신어야겠어 이걸 좀 이 있잖아 너무 좀 내가 많이 이렇게 신어가지고 가죽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길들이다 있죠 신발을 길들일 때 신발을 길들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표현을 써요 말을 길들일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길들이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발을 막 신발을 계속 구겨넣고 열로 열로 이렇게 적여놓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신발을 길들이는 거잖아 길들이다 그렇죠 은중이 break in my shoes 맞습니다 break in my shoes 이런 문장 만들어 왔어요 저는요 I'm trying to break in my new sho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대요 I'm trying to 난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break in my new shoes break in my new shoes 새로운 신발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있죠 그렇다면 이거 써보세요 I'm trying to break in my shoes GSL님께서요 I should break in my new shoes Very good, you can use that I'm trying to break in my new shoes 입에 붙으셔야 돼요 근데 왜? 가죽이 너무 뻣뻣해서요 가죽이요 소프트하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가죽이 소프트야 발도 편한 건데 소프트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가죽이 뻣뻣해 소프트 아니야 그러면 not soft를 쓰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편하게 빨리 회화를 늘려면 그냥 not soft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단어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Because Because My The leather 왜냐하면 내가 가죽 신발이라고 했잖아 Because The leather 그 가죽이요 It's still steep 여전히 뻣뻣하거든요 라는 뜻이에요 The leather is still steep 스티프는 이렇게 꼿꼿이 뻣뻣이 서있는 군인들을 스티프하다고 해요 잘 구부러지지 않는 걸 스티프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스티프 My The leather is still stiff 라고 하시면 가죽이 여전히 뻣뻣하거든요 근데 이런게 진짜 꿀팁이다 왜냐면 영어 회화를 하다보면요 단어는 아는데 이 말이 한국말로는 알겠는데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는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외워두시면 돼요 가죽이 좀 뻣뻣하고 이런 거는 스티프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Very good 다 아시겠어요? 자 break in 자 그러면 요 문제 요거에 맞는 한 가지 문장만 한 번 더 외워볼까요? 너 그렇게 우리 대화에 끼어드는 건 정말 무례한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너 그렇게 우리 대화에 자꾸 깨워들지마 너 그러는 거 정말 무례한 거야 자 It's so rude that It's so rude that 한 번만 더 말로 해보셔도 돼요 It's so rude that you break in our conversation 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화 좀 끼어들지 말래 정말 예의 없어 올라프 베리 굿 베리 굿 자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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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